3, 2, 3 1, 2, 3 2, 3, 4 1, 2, 3 이거 늘어줘 쭉 쭉 끌어야 돼 그렇지, 그렇지 라바에 정확하게 잡아줘야지 공이 네가 원하는 대로 간다 쭉, 그렇지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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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에 힘을 딱 줘야 돼 가면서 다리가 들뜬 느낌으로 가지 말고 다리 힘을 확실히 주면서 잡아주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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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렇게 주라는 오케이 그렇지 때렸지 확실하게 무게를 잡아줘야 돼 하니까 시작 하나 둘 이 Roberts 킌 smoothly 한쪽에 증심을 주더라도 완전돌려 생각 되면 안돼 딱 잡아주면서 양쪽에 딱 심을 줄여야 돼 오른쪽에 딱 돌릴 때는 오른쪽에 잡아주면서 다리가 뜨지 않게 하나 둘 잡아 하나 둘 둘 더 끌어야 돼 그렇지 다리 하체 잡아 하체 잡아 하체 항상 잡아야 된다 하나 둘 하나 둘 또 또 상체가 넘어갔어 하체가 상당히 중요해 하체가 잡아줘야 돼 하나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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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묻혀 그런게 묻혀야 돼 하나 둘 그냥 또 위에서 그것도 가고 요게 손목이 더 넣어서 이거 끌었어야 돼 쭉 오케이 쭉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또 또 그냥 날라 손목이 나와봐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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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밀리면 안 돼 뒤로 넘어갔잖아 저번에 그 느낌은 안 나와 저번에 팍팍 잡을 때 있잖아 다시 서브 바꿔 해봐 자 자 축 지금도 중심이 여기에 딱 묻히지 않잖아 딱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지질 않아 쭉 아니 또 떴자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넣었잖아 상체로 이걸 얘가 올라가는 힘을 얘가 이렇게 상체 잡아주잖아 얘가 같이 떠버리면 공을 힘을 주면 날라가니까 힘을 못 주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게 힘을 못 주는 거지 상체를 뜰 때도 이거는 올라가면서 이건 죽여줘야지 이게 힘을 주잖아 내가 원할 만큼 힘을 줘도 공이 안 나가잖아 내가 원할 만큼 힘을 줘도 이렇게 떠버리면 같이 나가버리니까 쭉 쭉 쭉 쭉 둘 그렇지 쭉 아니야 손목 안 나왔어 하나 둘 쭉 쭉 또 쭉 그리고 이게 이게 이렇게 나오지 말라는 거지 여 끝에는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 맞을 때 그게 들어가 줘야지 힘이 생기거든 이게 나와버리면 나가버리니까 쭉 연습 안을 치니까 나는구만 안 치니까 느낌이 달라 다시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안 깎였잖아 그냥 밀었어요 여기 밀잖아 그렇지 쭉 아니지 아니지 이게 한 박자가 늦은 거야 이렇게 잡아서 치렀잖아 이게 아니라 잡고 나가면서 쳐야되는데 자기 힘으로 쭉쭉 밀어내야지 자 다시 다시 하나 둘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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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 또 이리로 빠지 둘 다리 다리 다리가 안 돼 다리가 안 돼 다리가 뜨면서 가고 다리가 중심이 뜨면 안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렇게 뜨면 안 된다고 가긴 가더라도 이렇게 잡는 거지 그냥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첫번째 잘했는데 아 아 다리 다리 못 잡았지 빠져야 돼 처음 보고 있다가 보고 있다가 다리 잡아 쭉 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인페인트 순간이 안 된다 인페인트 순간 쭉 쭉 쭉 자 쭉 아 또 쭉 아 쭉 쭉 야 오늘 진짜 안 되는데 자 안 깎였잖아 안 깎였잖아 안 깎였는데 또 니가 이렇게 가면서 이게 라인이 이렇게 가니까 힘이 못 받는 거야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아줘 쭉 쭉 쭉 쭉 쭉 쭉 쭉 그렇게 주라고 빨리 준비해야 돼 빨리 준비해야 돼 빨리 준비해야 돼 빨리 나와야 돼 앞에 있으면 쭉 다시 쭉 쭉 그냥 이게 떴찌 그러니까 얘랑 얘 라인이 먼저 들어가면 안 돼 이게 이걸 버텨주면서 얘가 가야되는 거야 원이 여기 여기서 이게 원이 이렇게 돌잖아 네 이 원이 얘보다 더 빠르면 안 돼 이 원이 이걸 요렇게 올라갈 때 얘가 더 빨리 올려줘야 돼 중심이 다시 그래야지 부채꼴이 살아 쭉 쭉 쭉 쭉 아 또 그냥 갔다 쭉 쭉 쭉 쭉 쭉 쭉 쭉 빠져 그냥 갔다 쭉 쭉 쭉 쭉 쭉 쭉 쭉 그런 건 이제 다리가 요렇게 왔죠 그러면은 니가 다리를 이쪽으로 앞으로 하면서 이렇게 놨어야 되는데 안 된거지 쭉 쭉 쭉 허리 쭉 쭉 똬 쭉 더 멈추 이게 튕겨줘야지 rets 쭉 다시 하나 둘 빠져 빠져 불안정해 불안정해 아직 아니지 또 쳤지 감이 아예 없는데? 아예 안 쳐서 온거야? 다시 다르잖아 니가 딱 생각하여도 늦어 늦어 지금 이거는 이렇게 치려고 한단 말이야 그냥 앞쪽을 중심으로 먼저 던져줘야 되는데 그 대신 공이 여기 거리였어 이렇게 끌잖아 자 이렇게 끌다가 공이 여기였어 그러면 이렇게 끌고가서 이렇게 쳐야 돼 근데 너는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걸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추는거야 쭉 맞춰 앞에도 앞에도 그렇지 앞에 다시 그 거리에 자꾸 맞추면서 거는거야 그렇지 또 나가보여지 다시 하나 둘 옳지 잘했어 그렇게 가서 그렇게 다시 놓치 다시 다시 쭉 다시 첫째 하나 둘 셋 셋 이것도 밀린거야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렇게 나온 다음에 힘을 주려고 하는데 밀려서 힘이 안 들어간거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다리 조심 셋 오케이 그니까 공에 힘을 하니까 둘 때 이게 하체가 중심으로 잡아줘야 돼 하체가 못 받쳐주면은 절대 이게 안 돼 하체를 잡아줘야 돼. 하체에서 중심을 앞으로 던지면서 나와야 돼. 쭉 쭉 나가버리잖아. 나가버리잖아. 하나 둘 안되면 붙여서 시작하였잖아. 붙여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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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여놓고 서로 붙여. 안되면.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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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쪽 앞으로 다시 합니다. 또 그냥 서벌까지. 1, 2, 3, 4, 1, 2, 3, 4, 3, 4, 3, 4, 4, 4, 5, 4, 4, 2, 1, 2, 2, juga 또 좀 얇다는 생각이 들어 it. 픽 픽 쓰러지잖아요. 내가 약간 너무 이렇게 되면 안되고 조금은 이렇게 하면서 눌러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이 얇은 느낌이 있어요 앞쪽 앞쪽 그렇지 그렇지 앞쪽 오케이 어 그런 느낌 약간 그 두 번 정도 할 때처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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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으 아 아 아 아 아 감이 없다 우리 4 으 아 아 이게 다는 아니가 이게 저번에 됐잖아 이건 슬럼프 라고 얘기하지 못하지 본인이 감각을 유지를 못한거지 탁구가 이게 어려워 그래서 쉬운게 아니야 이게 흰차야 포핸드는 이렇게 해서보는데 포핸드는 어떻게든 기다리다 이해되는데 왜 포핸드는 어렵다 아니 빼기 0점을 못잡았어 아직 이게 딱 내가 오면 힘이 딱 다 전달되서 이게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막 앞으로 갔다 돌렸다 이게 기본적인거를 딱 계속 잡아서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니까 연타하는거는 계속 연습해서 0점을 잡아야 돼 빼기 너가 빼기 약한 편이야 막 돌아버리고 말리잖아 내가 말한 타점이 있잖아 잡아서 이렇게 까는게 이렇게 됐을때 이게 공이 좀만 달라도 너는 이렇게 쳐버린단 말이야 그럼 어찌됐든 니가 다리를 움직이든 니가 타점을 내가 다리 팔을 좀 앞으로 뻗으면서 이게 땡긴 상태로 툭툭 치고 이렇게 이게 돼야지 아직 그게 기본이 왔다갔다 하는거지 저번엔 또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안되면 나도 이제 뭐 뭔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연습은 약이 없는거지 아 일단 연습 약이 안되니까 자기가 이게 감각을 잃어버리는거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